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백제의 대성 8족은 누구인가? 이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제의 커다란 8개의 성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성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백제가 도대체 어느 광역에 있었고 어디에 이 8족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는 백제의 광역은요. 이쪽에 광양태수가 있었던 북경 일대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광릉태수가 있었던 이쪽이 오나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도로 보면은 이 오나라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이게 많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지족이 바로 이 남부쪽에도 이 백오리 바로 올지족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바로 백제 대성 8족은 한반도의 남쪽 그리고 중원의 해안가, 북경에서부터 남망 교지까지 베트남 일대까지가 다 대륙백제였다는 겁니다. 그럼 대륙백제의 각 성씨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 대성 8족들은 구태백제의 대국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한백제죠. 마한백제. 그러니까 한성 10제가 대륙백제를 만들었다. 이 흐름이 성립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백제 대성 8족은 무슨 조그만 동네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북사의 기록에 보면 나라 안에 8시족의 대성이 있는데 사씨, 연씨, 리씨, 해씨, 진씨, 국씨, 목씨, 묘씨 등 8개 성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태사당도 도성 안에 건립해놓고 해마다 4차례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이 8개의 거대 시족들이 과연 어디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씨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목씨가 백제 후반기에 등장하죠. 목씨는 영산강 나주회진의 아파트형 구분 세력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중원의 기록을 보면 이 상후록에는 목씨가 담목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담목사가 누구냐? 바로 공자의 수제자 자공입니다. 자공의 이름이 담목사예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자공이라는 게 공자를 사실상 공자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상징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진시황이 유교를 쓸데없는 잡설이라고 해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사가 그런 간신질을 해요. 그렇게 해서 책을 불지르고 유생들을 묻어버리니까 아예 이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바로. 그러니까 단자를 빼고 목씨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삼국사기의 목현만치가 유일하게 등장하죠. 그리고 일본서기에는 근데요. 가라칠국정벌전쟁을 주도한 장군 이름이 목나근자 장군이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칠국정벌전쟁이라는 게 포상팔국전쟁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고대시대에 가장 큰 전쟁을 주도한 장군이 바로 목씨예요. 목씨. 목나는 복성으로 보입니다. 목씨와 나씨. 나씨가 이렇게 합쳐진 복성으로 보여요. 목토숙례. 목토숙례는 또 열도에서 일본 인덕천왕하고 이름을 바꿀 정도의 위세를 가시하죠. 목씨는 열도에 이주해서는 소아씨로 개성을 합니다. 소아마자 시기에 사실상 열도를 장악해가지고요. 아스카시대를 견막을 하죠. 백년동안 열도를 지배합니다. 목씨는 영산강 유역에서부터 열도에 이르는 그 지역을 장악하던 백제세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씨입니다. 사씨는 모래사자인데요. 이 사씨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은 잠브론의 지시성조에 보면 사씨는 원래 제을탕의 우승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을탕은 바로 상나라의 임금이잖아요. 남제서에는 북위를 물리친 사범명 장군이 등장하죠. 사범명 장군을 메라왕으로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요. 전라북도하고 중원에 걸쳐가지고 있었던 전라북도 익사 세력입니다. 근강 유역에 일본 서기에는요. 흥명천왕기의 백제성왕 때 상자평의 사택기록 무완과 의장 때는 대자평 사택지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제의 왕담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성왕이 이게 성왕 때는 한반도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익산 익산의 그 미륵사지 금동사리 봉왕기에 사택 적덕의 딸이 무왕의 왕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익산 지역하고 중원에 그 송나라가 있었던 그 지역을 망라하는 세력으로 보입니다. 사씨는요. 상나라가 멸망한 후에 송나라를 권고하죠. 사수라는 지명을 성씨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연씨입니다. 이 연씨는 제비연자잖아요. 이게 이 세력들은 상나라를 계승한 세력이고요. 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나라, 전국시대의 연나라 세력과 같은 걸로 보입니다. 연나라가 조선하고 계속 갈등을 벌이지만 결국은 동의족이었던 거예요. 대륙 연나라 소공 석의 후손이고요. 하북성과 연영성 일대에 있었던 걸로 분석됩니다. 통지 시종략에는 휘성에서 출자 있고 소공 석이 부견에 봉해진 후에 나라 이름을 성취로 삼았다 했고요. 후대에서 선비전에도 선비적 중에도 연씨가 있다. 삼국사기에는 삼군왕 시기에 은설연신이 등장합니다. 동성왕 시기에는 달설연돌이 등장하고요. 성왕 시기에는 좌평연모와 연회가 등장합니다. 무왕 시기에는 연문진. 연신의 삼국사기에서 금강백제 시기에 등장한 신흥세력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구태백제가 건국됐던 하북성 일대에 원래부터 연씨가 같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씨입니다. 나라국자 국씨요. 이거는 산동성 제나라의 주축시족이죠. 산동성 제나라의 4대 제나라 시기에도 4대 거대 성씨 중에 하나였어요. 국씨는. 잠보로운 시성조에 보면 국씨는 강성이에요. 강씨에서 비롯된 성인데 관직이 나라국자가 들어가는 보국정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직을 성취로 삼은 거예요. 춘추자전에는 제나라의 보국정경이라는 관직을 가진 시족이 국씨를 시로 성취로 삼았다는 겁니다. 원화성찬에는 정나라의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춘추시대를 주름 잡았던 인물 자공과 자산이 두 분이 있는데 그 자산이 바로 이름이 국교예요. 국교예요. 그래서 국씨의 시조입니다. 시조. 자산이. 국씨 군망은요. 합의군이에요. 합의군. 강소성 비연의 합의고성이 바로 국씨들 군망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611년 수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하려 하자 국지모를 수나라에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시입니다. 원래 해시는요. 산서성 일대에 있었어요. 산서성 일대에서 이제 그 요동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한 걸로 보입니다. 주무왕의 아들 당숙 우애의 후손이에요. 해시들은. 성씨 급치편에는요. 해지. 즉 하동입니다. 하동. 산서성의 하동이요. 즉 산서성 서남부에 위치해서 옛 진나라에 관할지였어요. 춘추시기에 다수의 진나라 대부를 배출한 성씨가 바로 해시입니다. 그 해모수 있죠. 해모수가 있고 또 주몽도 해주몽이잖아요. 해시예요. 근데 해시가 많이 사는 곳은 안문, 산서성 대연, 신강, 평양군, 낙양군, 요동군 이렇게 되어있어요. 요동에도 바로 해시들이 살고 있었어요. 삼국사기에서 해시는요. 고구려의 왕성이지 않습니까. 해모수, 주몽이 다 해시예요. 십제의 시조, 온조도 주몽의 아들로 해시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백제. 그러니까 십제죠. 십제의 시조, 온조는 바로 해시입니다. 해시. 십제의 왕성이에요. 해시는 온조 이후 한성 십제에서 가장 강력한 시조로 십제 왕권을 장악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진씨입니다. 진씨. 진씨는요. 한암성의 일대에서 발원한 성씨예요. 요시춘추라든가 신행농 일행 보면 진규 등 오인이 우임금을 보좌했다라고 되어있어요. 우임금 시대에 바로 진씨가 있었어요. 진씨들의 군망은요. 하북성 상곡, 감숙성 천수 일대입니다. 삼국사기에는 한성 십제의 왕비족이라고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제도 사실은 대륙에서 건국된 거잖아요. 폐대간에 폐수, 요수하고 대수가 흐르는 그 지역에서 건국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한반도로 이주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때 진씨들이 바로 왕비족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근초고왕은 굉장히 큰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그러는데요. 조정, 자평, 진정이 거의 실권을 행사하면서 20년간 근초고왕이 아무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에는. 그러니까 진씨들이 실권을 행사해버렸어요. 왕비족으로. 신천성시록, 열도의 신천성시록에 보면 응신왕이 열도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응신왕이 진인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후손들이. 진씨라는 이야기죠. 진씨. 그러니까 이 구태백제에서도요. 이 진씨들이 왕비족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응신이 구태백제 왕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관계통왕한테 패해가지고 열도로 도망갑니다. 한성십제와 금강백제 모두에서 권력을 행사한 세력이에요. 리씨입니다. 리씨. 이 리씨는요. 이게 협시라고도 발음한 걸로 보이는데 한국, 중국에 이 성시는 없어요. 제가 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만 없어요.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발음이 리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리씨를 리, 리로 발음되는 고대의 성씨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협도는 리는 발음에 따라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려씨가 있어요. 려씨가. 바로 려씨가 리, 리로 발음됩니다. 이 려씨는요. 고구려할 때 구료족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백월 지역의 묘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려씨는 리씨죠. 리씨는 둘로 갈린 걸로 보입니다. 고구려족하고 백제족으로. 동의족 대성 중에서 중국에서 리로 발음된 성씨는 엽씨뿐이에요. 그래서 려씨로 보는 것이 맞고요. 발음을 리로 한 거예요. 원하 성찬에는 상나라 제후국, 려국이 산서성 상당 호관 일대에 있었다는 거고요. 이들은 치후의 후손이에요. 황하, 중하류, 장강유역 일대에 거주한 걸로 보입니다. 고구려의 저쪽, 요동 지역에도 있었던 성씨인데 백제니까요. 여기서는 황하, 중하류, 장강유역 일대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려씨는 백도백가에 보면 광동강서성에 46%가 집중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강서성 사천성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고전서에는 서백이 려국을 멸망시켰으나 무왕이 복국시켰다. 탕의 후손을 려후라 한다 이렇게 불렀어요. 풍서를 엄해 봉했다라고 합니다. 엄국이 반란을 나중에 일으키죠. 이때 이 엄국에 려와 리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씨는 려씨 로 발음이 됩니다. 백씨는요. 이게 풀초가 들어있지만요. 그냥 흰백자 백씨로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충남공주부여와 경기일원인데요. 이 지역만이 아니라 중원에도 백씨들이 산동반도에도 있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삼국사기의 동성왕 즉이 4년 482년에 진로를 병관자평에 임명한 이후에 8년 봄에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위사자평의 백가를 등용하죠. 그런데 이 백가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동성왕 시기에 마음백제와 갈등을 벌이다가 호남여시 왕들이 백가를 시켜서 동성왕을 죽여버리죠. 동성왕이 결정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 계기는 바로 무진주에 행차한 겁니다. 무력을 행사해서 마한 공격을 해보려고 하다가 동성왕이 결국은 경호실장한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백제가 있었던 공주 일대는 산악지대잖아요. 산악지대에 제가 지금 공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공주는 평양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백제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남에서 쌀을 실어다 낳은 거예요. 익산에서 익산의 사시들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시들이나 여시들이 식량을 안 갖다주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굶주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신라로 도망한 자가 600코나 돼요. 491년에 600코면 곱하기 5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약 3천명이 도망갔다는 이야기죠. 고구려로 도망한 자도 499년에는 2천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동성왕은 공주에서 엄청 굶주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도를 부여 천도를 하려고 했죠. 부여는 그나마 좀 평양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즉금 백가를 가림성으로 보냅니다만은 501년에 백가가 동성왕을 시해해버리죠. 삼국사기에는 무왕 시기에 백기를 신라를 공격하게 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백시는 이후에 풀초자를 없애고 백으로 성실을 간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산동하고 중원의 산동성하고 충남 공주 부여 경기 이론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수원 백시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요. 한번 그 각 성시들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시입니다. 목시는 이쪽에 영산강 유역과 가야 지역 이쪽 지역까지 장악하고 있었고 열도에 이쪽 지역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던 백제의 시족이에요. 여기에 목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시 있습니다. 사시는 전북 익산지역하고요. 산동에 송나라가 있었던 이쪽 지역이 사시가 있었어요. 이쪽이 이게 사시가 있었던 대륙백제의 사시가 위치한 곳은 전라북조 익산 일대하고 중원에 송나라가 있었던 그쪽 지역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시해시요. 진시해시는 원래 이게 이쪽 지역에 있어서 나라를 건국했죠. 십제가 건국된 건 여기예요. 십제도 한강 유역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여기서 건국을 한 겁니다. 요동지역에서. 요수 폐수지역 일대에 건국을 했어요. 고구려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이쪽으로 이제 그 온조가 내려온 거죠. 소선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들이 이제 이 산동반도를 거쳐가지고 한성유역으로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래라는 지명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해시는 산세성 이쪽에 이쪽에서 발원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서 나중에 이렇게 한반도에 지금 한성유역에 있었던 성씨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시는 이것보다 천수일대에 있었다고 했죠. 이것보다 더 왼쪽 서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해시하고 연합을 해서 십제를 건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성유역으로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와 해시의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시요. 백시는 요 산동반도에 여기에 흰백자 백시가 라미가 바로 백시거든요. 라미가 여기에 있었어요. 노람국. 마한의 노람국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백시가 바로 이쪽에 이렇게 경기도 일대까지 이렇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시도 대륙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국시요. 국시는 바로 이쪽 산동성 요 남부지역 이쪽에 있었던 게 바로 나라국자 국성시입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될 때도 백제왕이 이렇게 편하게 파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씨요. 리씨. 리씨가 바로 이쪽 일대에 있었던 묘족으로 보입니다. 리씨가. 리가 이게 묘족이에요. 묘족. 치후의 후손인데 산동에서 산동지역이 이쪽 지역에 있다가 이리 남쪽으로 이동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대륙백제의 주요 시적이고요. 여기에는 리씨에는 묘족인데 나씨와 노씨가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나노씨가 묘족이에요. 나노씨가. 연씨요. 연씨는 바로 연나라가 있었던 이쪽 지역인 거죠. 대략적으로 중원의 어디 지역에 시족들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륙백제라는 게 바로 북경 일대에서부터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다 대륙에 있었던 거고요. 한반도에서도 이쪽까지 있었고 열도에도 요렇게 있었던 거예요. 오삭가 지역이니까요. 여기까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대륙백제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